오늘은 뇌와 톡서에 관한 글들을 검색하던 도중 연관된 주제로 세계적 불평등, 전문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책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를 발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신문 기사와 책들을 검색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아프리카나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다면 톡서나 정보에 대한 자극도 못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톡서로 인한 지식을 경제적인 부로 연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래글은 머니투데이에 실린 줄리아의 투자 노트글에 실린 브랑코 밀라노비치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컬럼입니다. 밀라노비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소득의 80%에서 상당한 이득을 누린 행운 아이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쓴 가진 자, 못 가진 자라는 책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지역에 따른 이득을 얻는 것이고 빈곤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밀라노비치는 각 국가의 평균 소득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실제 소득을 가지고 분포도를 만들어 회기분석을 해보면 출생지가 전세계 소득 다양성의 60% 이상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가 평생 벌어들릴 수 있는 소득의 60%는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느냐가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 내의 불평등에 분노하지만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출생 국가의 평균 소득이 10% 증가하면 개인의 소득도 똑같이 10% 오름으로 국가 내 불평등이 전세계 소득 분포에서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태어나는 국가가 평생의 소득의 절반 이상 60%의 영향을 미친다면 부모는 어떨까?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평생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밀라노비치는 각 국가의 세대 간 소득 이동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 연관성 자료를 사용해 특정 소득계층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어떤 소득계층에 속하는지 알아보면 부유한 부모가 개인의 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지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밀라노비치는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가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처럼 세대 간 소득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세대 간 소득 이동이 활발한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밀라노비치가 국가별로 부모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 결과 평균적으로 국적과 부모의 소득 이 두 가지 요인이 개인 소득의 80% 이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나머지 20%는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을까? 그렇지 않다. 밀라노비치는 이 20%도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요소, 즉 성별과 나의 인종, 행운과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요소, 노력과 금면으로 나뉜다고 봤다. 결국 밀라노비치는 비율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평생에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개인의 노력, 금면, 성실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크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세계부의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계층 이동이 원활한 국가라면 개인의 노력이나 행운으로 국가 내에서 부의 지위가 올라가도록 시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국가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사실상 정체되거나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라면 계층 이동이 활발한 국가라 해도 개인의 부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그리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사업을 했다면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인물이라 해도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수준과 벌어들릴 수 있는 돈의 규모는 미국에서 태어나 사업을 했을 때보다 크게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즉 개인의 부는 일단 국가의 부에 의해 한정된다. 따라서 부의 위치를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 전체가 전세계 소득 분포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인구의 소득도 함께 올라간다. 이는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경험해온 현실이며 지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밀라노비치는 마지막으로 국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 판을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즉 낮은 판빈곤한 국가에서 높은 판부유한 국가로 옮겨가는 것이다. 밀라노비치의 연구 결과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국가가 가난한데 당신 혼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는 크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빈곤한데 혼자만 부자가 되려면 아마도 10중 8구는 권력층과 결탁해 이익을 독과점하거나 특혜를 얻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나는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다른 부유한 국가로 판을 갈아타지 않는 한 이 나라와 함께 즉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1억 천금을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부는 국가의 부하 성장에 크게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강가하고 있다. 미국의 추식부자 워런 버핏은 항상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자신이 아프리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추식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이 잘 나서가 아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당신이 잘 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과 연결된 존재, 혼자서만 잘 살 수는 없다. 줄리아 투자노트 밀라노비치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본 소득에 미치는 요인들 이라는 머니투데이 신문의 글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어난 곳이 평생 동안 벌게 될 돈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쓸데없는 호기심을 넘어 이러한 질문이 왜 중요한가요? 부와 빈곤, 그리고 이들을 구분하는 격차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인 브랑코 밀라노비치 브랭코 MILA NOVIC는 더 헤브즈, 언드 더 헤브 마이너스 나츠에서 부가 현재와 시간에 걸쳐 전 세계에 어떻게 불균등하게 퍼져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미스터리와 기타 미스터리를 설명합니다. 밀라노비치는 역사, 문학, 현대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생활의 주요 구분 중 하나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일리저버스 베닛의 구원자 다시씨가 실제로 얼마나 부유했는지 밝힙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사랑에 빠져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부유한 코데로마인들이 오늘날의 슈퍼리치와 얼마나 비교되는지, 케냐의 소득 분배에는 오바마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태어난 곳이 그의 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불평등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경제 전망에 어떻게 손상을 입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질서의 기초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대담하고 매력적이며 계몽적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우리에게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독서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처럼 당신이 세계에 관한 통계 데이터에 열광한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좋은 책이다. 당신이 끝까지 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면 말이다. 저자는 책이 만들어지고 쌓여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지만, 정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거의 끝 무렵이다. 제 생각에는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책의 일부분이 약간 흔들리고 엮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중심 주제나 초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자 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인문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소득 격차는 주로 사람들이 농업에서 산업으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등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생계 수준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아, 물론 부유한 왕이나 귀족 같은 것도 있었지만, 산업화와 함께 등장하게 될 부유한 산업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 관해 말하자면, 서유럽과 북미가 부의 측면에서 실제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전반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계 국가들의 상대적인 분은 훨씬 더 균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저자는 이것이 칼 마르크스와 그의 이론을 실제로 무너뜨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계급 간 불평등의 차이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또는 지역 간의 차이가 발전한 것이었다. 불평등이 커지는 세상. 그러나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점점 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의 근로자들은 삶이 크게 개선된 반면, 다른 지역의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잘못 없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최근 역사에서 불평등이 그다지 나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헨리포드 같은 사람은 더러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세계 역사상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를 논의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이 그곳에서 승자가 됩니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며, 부의 재분배가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이 이 책을 훌륭한 책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주요 가치는 불평등에 관해 그가 결국 우리에게 제시하는 수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그는 현재 프랑스 지역 간 불평등 비율이 약 1.6일, 미국 주 간 불평등 비율이 약 1.5일, 독일에서는 1.4일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돌아가서 그는 이전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서 최상위 공화국과 최하위 공화국 간의 부의 차이가 약 8대 1이었다고 말합니다. 국가 내 및 전세계 불평등을 측정하려면 전세계 가계 소득 수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1인당 GDP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전에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최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한 국가 간 비교, 그리고 오늘날 전세계 국가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의 모든 사람이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한 국가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할아버지 시대의 케냐에서는 백인은 모두 흑인보다 부유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은 나머지 세계의 3분의 이상보다 부유하며, 세계의 절반은 하루 2달러 이하의 1인당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인생 지위의 80%는 단순히 그 사람이 태어난 지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불평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가 아들을 인도네시아에 계속 살게 하기보다는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직원과 신발 판매원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 형편이 나을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소득 분배 징수는 국제적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국가 데이터가 확보되면 여기에서 지니 개수가 등장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소득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개별적으로 비교합니다. 지니 수치가 0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100이면 단 한 사람만이 모든 돈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는 전세계 국가, 지역 내 국가 또는 단일 국가 내 사람들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합리적인 숫자는 약 35입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70년대 후반 미국의 지니 개수는 약 35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50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니 개수는 약 70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30%가 미국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타 70%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세계 소득의 약 56%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 5%가 약 37%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 비교에서는 상단과 하단의 비율이 2000일에 이릅니다. 글로벌 불평등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계 상위 1%의 인구는 약 6천만 명이며 그 중 거의 5천만 명이 서유럽이나 북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모든 것의 영향이 아마도 연간 세계 인구의 1%의 110 미만에 해당하는 이민 수에 의해 가장 잘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민이 더욱 악화되거나 한 국가가 너무 가난하여 나머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나 다른 전염병이 극심한 빈곤이 있는 지역에서 시작되면 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는 부와 빈곤의 조건이 한 국가 내에서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숫자로 돌아가서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흥미로운 대조에서 저자는 미국이 국가 간 불평등보다 유럽연합이 국가 간 불평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의 각주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주 간 비교해서 1인당 gdp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1.5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가 가장 부유한 국가이고 루마니아가 가장 가난한 이유에서는 그 비율이 약 7대 1입니다. 사실상 이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유엔프셔 주와 가장 낮은 아칸소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그 비율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텍사스와 테네시 네지닉의 수는 약 45입니다. 그리고 세계 지역 비교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미국과 더 유사하며 여러 국가의 1인당 소득보다는 같은 국가 구성원 간의 불평등 수준이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반대가 사실이며 국가 간 1인당 상대적 소득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전체 지닌 수치는 56대 60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 장황한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처자는 오늘날 세계 불평등의 주요 동의는 국가 간 소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지난 40년 동안 상황이 더욱 불평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 이래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초과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은행가와 투자 유형의 손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초과 자금이 더 많은 초과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과잉화폐 활동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서 와일트카드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최근 국민 1인당 소득 향상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어떻게 부응시킬 것인가 어떻게 중국을 평화적으로 끌어들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라틴어를 떼어놓을 것인가 미국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흠흠 내 생각엔 아프리카에 대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내용은 더 잘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은 저자가 이야기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책이라 다소 안 맞는 부분도 있네요. 이 저자에 최근 책도 있으니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왓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